한글자막 by 한효정 1986년 설립 이후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꾸준히 선보이며 보안장비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온 하이트론 시스템즈 인간 존중 정신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글로벌 마케팅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글로벌 탑3의 꿈을 위해 토탈 스크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길을 열어갑니다 영상 보안장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그것은 바로 기술 개발입니다 하이트론 시스템즈는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시철도의 지능형 종합 감시 시스템에 참여해 영상 보안 산업 기술 선진화에 앞장선 하이트론 시스템즈는 CCTV 카메라, 지능형 보안 시스템 적용 카메라, 스마트 기기 대응 APP 등 영상 보안 장비의 신기술 개발과 함께 지능형 영상 분석 핵심 알고리즘 등 시키리티 SI 개발을 통해 시키리티 산업 기술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아날로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등 영상 보안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생산하는 하이트론 시스템즈 30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집된 다양한 제품들은 보안 장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안전함,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손쉬운 설치와 강력한 가성비로 사랑받는 이지트랙스 가격 대비 고해상도 영상과 실속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천장과 벽, 어느 곳이든 설치와 원격 조정이 가능해 설치 비용까지 절감시켜주는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주야간 감시의 최강자 패스트트랙 바이오 익스트림 초저조도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컬러를 구현하고 고배율 초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며 원터치 방식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 감시부터 분석까지 통합관제 스마트 리더 NC 타이타늄 2.0 편리한 IP 검색, 네트워크 장비 옴비프 검색, 원격 설정,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시대를 앞서가는 스마트한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OS 플랫폼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편안한 감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어떤 공간, 어떤 시설에서도 최상의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번호인식 솔루션, 소리 음성인식 솔루션, 3D 영상 관제 시스템 통합관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자리에서 제어할 수 있는 토탈 시큐리티 솔루션 등 하이트론 시스템즈가 만들면 보안 솔루션도 남다릅니다 하이트론 시스템즈는 보다 다양화, 지능화, 첨단화된 솔루션 개발을 통해 하나의 공간과 시설, 건물을 뛰어넘는 보안 솔루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세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보안 솔루션의 미래 하이트론 시스템즈가 앞서갑니다 흠뜸 시스템즈는 성 corte가 blir 효과적인 eighties Tutaj이 twist 감사합니다.